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현직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밝혔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부실 봐주기 수사 논란으로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놓고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진상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미현 춘천지검검사는 당시 사건 처리 예정 보고서에는 그 결과가 불구속 또는 구속으로 열려있었는데 최지검장이 당시 김순환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 날 불구속으로 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검사는 당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모 고검장, 최 전 사장 측근 사이에 많은 연락이 오간 정황에 미쳐 수사에 정치권과 검찰 수뇌부의 개입을 의심하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로 사건을 빨리 끝내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춘천지검에서 수사 상황을 종합해 김순환 당시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의견을 개진했던 것이고 김 전 총장은 춘천지검 의견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안검사가 사건을 담당하기 전에 이미 춘천지검에서 대검의 불구속 기소로 최 전 사장의 신병을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건의한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 소리TV 신보람 기자입니다. 국민의 им시는 날에 대 kind каждого 부 rav R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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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bnapRam Cec 起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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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o 수사